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안식이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또 어려움들도 사실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주님의 의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전파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퍼지고 있죠 근데 참 이 마지막 때에 현 기독교단 전체가 영적인 무감각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너희가 살기 원하면 이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함께 방주를 건축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주 바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또 만민을 다 가려울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게를 보내실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한 정신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마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증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얼마나 엄숙하고 또 두려운 때에 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이 아픈 현실을 이걸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그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둘러보셨다 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상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나팔소리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경고의 기별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할 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은전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14만 사천인들은 검은 곳 하는 자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검은 곳 하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하죠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디베라 바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생각이 나시나요 개네사렛 개네사렛이라고 하는데 개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개네사렛 개네사렛이라는 단어는 누가 보금 5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개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거문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무슨 뜻이죠 갈릴리 갈릴리는 둥글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베라라고 하는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어디였죠 갈릴리에 가서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바로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 또는 영혼을 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무리들 또 갈릴리 호수는 윗못이죠 윗못 아랫못이 있고 윗못이 있는데 그 윗못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게네사렛 게네사렛 또 역시 거문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셨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지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신가요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열이 떨어졌다 요한보금에도 가면 4장에 뭐가 나오죠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장모는 무슨 뜻일까요 장모는 법적인 어머니를 뜻하죠 실제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법적인 어머니를 뜻하는데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어머니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주사님 베드로는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베드로는 반석 반석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제자 주님의 일꾼의 어떤 법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써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이제 안식년이 오게 되면 그 열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보금 5장에 그 안식일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아침이 밝음에 라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깊은 데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깊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단속 위에 기초를 해야 되고 모래 위에 설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깊이 파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관을 따먹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요 여기에서 400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400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한 것은 출애급기 12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430년이 430년이 마쳐지는 마지막 날 출애급을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애급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하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된 시점부터 몇 년도가 지나간 거예요 4000 4030년 그렇죠 4030년이 지나고 40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며칠이에요 아비벌 15일 날 아비벌 15일 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애급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은 4월 5일 날 이거는 그레고리 달력인데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 날 수요일 날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30년이 지나가고 나서 4월 4일 날 이것도 그레고리 달력인데 이 4월 4일 날 이 날이 바로 아비벌 15일 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와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아담과 하와이의 범죄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이 정확하게 40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요일이 언제였어요? 수요일 날 범죄를 하고 요 날이 10일이었죠 10일 그쵸? 유대력으로 하면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대속물을 주셨고 그리고 목, 금, 토 삼낮 삼밤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요 날 뭘 한 거예요? 가죽옷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 주간에 주님께서 실제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중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아비벌 10일 날 나기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죠 그리고 14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일 날은 의인들이 부활했죠 그렇죠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의인들이 부활한 그 시점에 주님께서 목숨을 끊어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며칠이에요 18일 날 18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오늘날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14만 4천 인이 되고 그리고 거문고 거문고 를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된다 거문고 타는 자들의 조상은 누구죠 유발 유발이 뜻이 뭐죠 집사님 유발 유발은 희년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발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거문고 타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희년이 언제 오는 거예요 희년이 희년이요 그쵸 2030년에 2030년에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년을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자유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로롯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평 가운데 있지만 이제 2030년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해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의 어디에 동편에 무엇을 두셨죠 여기에 그룹 천사 그렇죠 그룹 천사를 두시고 이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무엇을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길을 지키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하에게 사실상 주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자마자 사망의 그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담과 하하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사실상은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죠 그렇죠 어린 양을 주시면서 대성물을 주신 것인데 그 대성물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가죽옷 가죽옷은 뭐예요 이거는 완전한 뭐라고 부르죠 완전한 장막 그렇죠 완전한 장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이러한 뜻인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한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하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눈을 어떻게 해주겠다 열어주겠다 그래서 날때부터 너희가 소경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동쪽의 그룹천사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 1장 78절에 가니까 여기에서 사가리아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근데 사가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어요 이때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의 크신 극률하심이 높은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임한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일곱 번째 천년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극률하심이 동쪽으로 임하여서 이제 그 놀라우신 그 번개와 같은 쉐키나의 영광이 서쪽까지 비추게 되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성취가 된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누가 왔어요? 박사들이 왔죠 근데 올 때 그들이 뭘 보고 왔어요? 예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무엇처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시나요? 아니면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시나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죠 도적같이 오신다 게시록 3장 3절에서도 내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또 16장 15절에서도 내가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큰 나팔소리는 뭘까요? 큰 나팔소리 지사님 생각엔 어때요? 이 큰 나팔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삼산나팔소리 아멘 지사님께서 답을 바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기쁜데요. 자 우리 큰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가 어디에 나오죠? 예 자 우리 게시록 일장. 10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게시록 10장에 가면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어떤 힘센 천사가 손에 펴놓은 책을 갖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외쳤다. 자 근데 주님께서 살아 생전에 큰 음성으로 외치신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언제가 큰 음성으로 외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은 뭐예요?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셨는데 이 진리를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은 언제예요? 7월 며칠이에요? 7월 22일이에요 7월 22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2022년도인데 저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현 기독교인들이 7월 22일이 2022년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초막절을 제정하실 때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것을 제정하실 때는 2015년도와 2022년도를 생각하고 이걸 제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너희가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어떻다 근데 거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력하시다 라고 돼 있어요 나보다 강하시다 저는 그 말씀을 봤을 때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게시록 1장 10절이 짝인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보다 강하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원 24장 5절에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다? 강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뒤에서 오시는데 그분이 강력하시다 근데 그분의 음성이 큰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강력한 나팔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사장 31절에서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나기를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나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아들이고 또 밭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깔아들이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사실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2022년도거든요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이 외침은 사실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성취가 2022년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실상 온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이 교회가 오늘날 깊은 흑안 가운데 빠져 있고 노아의 때와 정말 너무나도 똑같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지경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의 재림의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2022년도에는 요나의 표적을 큰 소리로 외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환영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하는 큰 외침을 함께 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기별을 힘써 외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고린도 조사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을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도 몇 월 며칠이죠? 2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도 언제였어요? 2월 10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됐어요? 창문이 열리고 또 깊은 샘이 터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깊은 진리의 샘들이 터지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아무도 몰랐지 않겠어요? 저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몰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듣고 싶어했고 보고 싶어했지만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또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가 만천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